스가리아 1장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중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왕 2년 11월 고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르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돼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궁유리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위의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다시 외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돼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식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광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의 말씀에 내가 그 사변에서 불성과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파랑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곡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이마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미니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느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세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일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며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룩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대 등돼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대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대 이는 기름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오장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십규비시여 광이 십규비시니이다 그가 내게를 돼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일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위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수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